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형외과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5000원권에 나온 율곡이의 초상화가 1970년대에 왜 서양율곡이라고 하였는지 70년대의 율곡이의 초상화는 왜 서양인 같고 요즘의 율곡이의 초상화는 왜 한국인 같은지 과연 서양인과 동양인의 얼굴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왜 납작한 얼굴에서 눈을 크게 하고 코를 높인다고 해서 장두영 연예인과 같은 얼굴형이 나오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구글 위키미디어에 나온 다니엘 해니의 사진을 보면 참고로 다니엘 해니는 서양인과 동양인의 혼혈이라고 합니다. 이 옆 얼굴 길이가 긴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영락없는 서양인 같아 보입니다만 서양인들은 다니엘 해니를 보고 아 잘생긴 동양인이네 하고 느낀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반반씩 섞였으니까 동양인도 이국적인 얼굴로 보고 서양인도 이국적인 얼굴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얼굴 깊이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서양인은 옆 얼굴의 앞뒤 거리가 상당히 긴 반면에 동양인은 귀에서부터 코 앞쪽까지 아니면 코 옆 꺼짐까지의 이 길이가 굉장히 짧아서 납작한 얼굴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이 두상이 앞뒤로 장두형 두상이 되게 되면 얼굴 골격도 그 두상의 밑에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앞뒤로 깊이가 깊게 되는 것이고 두상이 단두형으로 이렇게 앞뒤 거리가 짧게 되면 얼굴 골격도 그 두상의 영향에 의해서 앞뒤 거리가 짧아져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얼굴형 차이 때문에 동양인의 단두형 얼굴에서 눈을 크게 하고 코를 높게 하고 이마를 볼록하게 한다고 하여도 서구적인 연예인의 장두형 얼굴이 나오는 게 아니고 도리어 강남성괴 같은 이상한 비율의 얼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동양인의 넓적한 얼굴을 이렇게 도식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빨간 선의 입까지 거리와 파란 선의 이마 라인까지의 거리보다 노란 선의 라인이 더 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눈 아래 코 옆 얼굴에 코 옆 꺼짐이 있는 얼굴에서 사진과 같이 콧대를 이렇게 실리콘으로 높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납작한 인상을 피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에 대한 얼굴 깊이 성형 즉 납작한 단두형 얼굴형을 보다 입체적인 장두형 얼굴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눈 아래 코 옆에 노란 실선 라인을 노란 점선 라인 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굴 면이 바다고 코가 섬이라고 한다면 노란 실선에서 노란 점선으로 수면이 높아지게 되면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콧등 라인 즉 하늘색 점선 라인이 하늘색 실선 라인으로 같이 동시에 높아져야 되겠습니다. 노란 실선을 노란 점선으로 올리는 성형 수술이 흔히 말하고 있는 귀족 수술, 고양이 수술, 노블캣 성형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장두형 얼굴의 입체감의 차이에 따른 모양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 라인, 노란 라인, 녹색 라인, 하늘색 라인이 귀에서부터 거리가 먼 얼굴형이 되겠는데요. 이 얼굴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코 옆 꺼짐, 코 밑 꺼짐과 콧등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이런 포인트를 이용해서 납작한 단두형 얼굴을 장두형 얼굴형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얼굴 깊이 성형인데요. 이 수술 방법이 저희 박현성형외과의 무용인중축소 귀족수술 패키지입니다. 이에 대한 영상은 다음 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